앞서 밀양박씨의 도시조인 박혁거세 탄생신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난 육촌의 촌장들은 무엇 때문에 박혁거세를 시조왕으로 추대하게 됐을까요? 탄생신화만으로는 그 진실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로의 첫 임금은 선도산 성모의 아들이다 옛적에 부여 황실의 딸 파소가 지압이 없이 잉태하여 남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에 눈수에서 도망하여 동옥저에 이르렀다가 또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지난해 나흘 전에 이르렀다 그때 소벌돌이라는 자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파소의 아이를 집에 데려다 길렀다 나이 13세가 되자 뛰어나게 청명하고 숙성하여 성덕이 있었다 이에 진한 육부가 함께 받들어 거세간이 되었다 서랍으로의 도읍을 세워 나라 이름을 진한이라 하였고 사로라고도 하였다 박혁거세를 알기 위해서는 박혁거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 선도산 성모는 부여 제실진여라고 되어 있어요 부여 황실의 딸 즉 부여의 공주였다는 거죠 단군조선을 계승해서 부여가 있었는데 해모수가 세운 부여를 북부여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4대가 지나고 5대가 되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이 선도산 성모 파소라는 분은 고두막한의 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부잉이다 남편이 없이 임신을 했다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남편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부잉이라고 하고요 눈수에서 출발을 했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눈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흑룡강성과 네몽골 자치구 길림성 경계에 흐르는 강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동옥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동옥저라면 지금의 함경 남북도 지방이고 거기를 거쳐서 경주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 들어와서 박혁거세를 낳았고 그래서 박혁거세의 혈통은 단군조선의 정통을 계승한 후기 북부여 고두막한의 딸인 파소가 경주에 와서 낳은 아들이 박혁거세가 되겠습니다 3국 4기를 보면 경주에 와서 자리 잡았던 육부촌의 사람들이 단군조선의 후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육촌의 뿌리가 단군조선 유민들이 왔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기를 보면 위만이 번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위만 왕조를 성립시키자 만주에 있던 삼한의 백성들이 한강 이남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한의 사람들은 경주에 와서 자리를 잡고 진한이라 그랬고 마한의 사람들은 익산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여전히 마한이라 그랬고 번한의 사람들은 김해에 자리를 잡아서 변한으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부여의 고도가 지금의 농안 장춘 지방인데 그런데 그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곳은 신라 고향려라 신라의 옛 땅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진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두막한이 자리를 잡고 왕을 하고 있었고 그 딸이 경주로 왔기 때문에 먼저 진한에서 이주해왔던 육부의 촌장들과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온 고두막한의 딸 파소라는 것은 같은 진한 사람으로서 동질성이 있고 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과 그리고 당시에 진한 땅을 만주의 진한 땅을 다스리는 분이 고두막한이기 때문에 고두막한이 외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부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박혁거세가 큰 알에서 태어났고 그 아래 모습이 박과 같이 생겨가지고 박으로 성을 삼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다, 광명하다 뜻을 취해가지고 박으로 성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홍익인간 제세이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광명개천이에요 광명한 세상을 만든다 광명한 나라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국호, 인명, 지명 이런 데 전부 광명을 나타내는 뜻을 썼고요 또 풍습에도 해맞이를 하고 달맞이를 하고 이런 것이 전부 광명을 숭상하는 그런 풍습이고요 박혁거세의 이름이 혁거세거든요 혁이라는 것이 불굴혁, 발굴혁자거든요 거라는 것은 아마 크다는 뜻 같고요 그래서 세상을 크게 광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혁거세 왕을 붉은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붉은의 뜻이 광명하게 하다 그리고 해와 달이 맑게 빛났다 1월이 청명이다 이런 구절이 삼국유사에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역시 그 성도 광명을 나타내는 박다에서 취해가지고 박으로 성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라 첫 번째 왕 박혁거세 이메계 태백일사에 의하면 그는 국부여 황신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야 박혁거세의 탄생신화에 얽힌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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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